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4년 3월 학평 B형 22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fx-3은 x제곱-5래요. 그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. 참 쉬운 문제입니다. 그래서 빠른 풀이로 하나 풀 거고요. 다른 풀이로 제대로 된 fx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자, 빠른 풀이야. 지금 f의 2를 구하라고 돼 있죠.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형태는 fx-3을 알려줬잖아요. 우린 여기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? 2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? f2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. 아, 그 말은 x-3이 2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.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돼요? 5를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겠네요. 첫 번째 풀입니다. 자, 그러면 x에다가 5를 대입하니까요. 25-5라서 정답은 20.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가 되겠네요. 자, 두 번째는요. 제대로 된 fx까지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지금 f에 x-3이라는 녀석이 x제곱-5잖아요. 그럼 얘를 어떻게 제대로 만들 거냐면 우리는 fx, 사실 그 x라는 게 평결이거든. x일 필요 없어요. a, t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고요. 누가? 여기 괄호에 있는 녀석이 문자 하나로만 표현이 돼 있으면 된다고요. 그래서 x-3이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. 그러면 x는 뭐로 바꿀 수 있고요? t 플러스 3이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그대로 얘를 t로 표현을 하면 f에 t라는 녀석은 x 대신에 t 플러스 3이 대입되니까 t 플러스 3의 제곱-5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게 다 평결이거든. tx 같은 게. 얘를 우리가 익히 아는 fx로 다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하시면 fx 확실하게 구해줄 수가 있다고요. 그래서 뭐 첫 번째 풀이가 사실은 맞는 거예요.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될 형태의 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fx를 찾는 것도 한번 연습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f2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5제곱-5 똑같이 20 나오는 거 파악할 수가 있겠죠. 첫 번째 풀이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풀이도 무조건 알아야 되는 방법입니다. 정답은 얼마야? 20이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